부천 신축아파트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옵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고급지게 시공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와 김치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가스콕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옵션이고요. 파우더룸입니다. 부부욕실이고요. 첫번째 중간방입니다. 팬트리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두번째 중간방입니다. 베란다고요? 샤워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심곡동 리브더웰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